호의 bridges 자막 bage gan 화의 집을 뽑아를 Cuando reca facebook P.A.T 잘했어. 잘했어. . . . . 강아지키즈 음색을 데리고 상용으로 바로 접는다 좋지요 다음 텐션 직업 2번 마음대로 2번 마음대로 9번 된장 자, 이겼습니다. 여기 먼저 써버리면 누가 먼저 써버릴 거에요? 오늘 아이들 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도전 서브왕이라고 서브를 넣어서 컵 맞추놓은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신나하고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리그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겼을 때 느낌이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질 때는 조금 아쉽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재미가 있어서 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모든 게 다 재미있었긴 하지만 특히 복식 경기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합을 맞추면서 경기를 이긴 게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테니스는 다른 종목보다 별로 안 어렵고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니까 같이 하면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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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